아 뭐야 타이어 교체하러 왔는데요 타이어 1도 모르는데 억지로 아는 척 좀 해? 디스테이션 타임! 총 80,8,000원입니다 그냥 일시불로 디스테이션 타임! 어머나 얼마 전에 가렸는데 생돈 날리겠네 디스테이션 타임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휴일이라 연대 휴일이라 연대가 없겠지 응 그러니까 답이 디스테이션 타임 아 맞다 타이어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데 타이어가 어딨냐 잘 알았습니다 어우 타이어도 이렇게 배달해주면 얼마나 좋 디스테이션 타임 타이어가 필요할 땐 디스테이션 타임 디스테이션 타임 디스테이션 타임 디스테이션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타임 타임 티스테이션 타임 선명하듯이 대박 아이 빨리 가야 돼 지금 전기센터 문 닫는다니까 이거 타임 그러니까 지금이 딱 티스테이션 타임이지 안심서비스 전문상담 24개월 무이자 할부 모바일 쇼핑 휴일 지킨 픽업 서비스까지 다 되니까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땐 언제나 티스테이션 타임 너 티야? 타이어 갈 땐 언제나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타임 와우! 와우!